안녕하세요. 유리 역을 맡은 박초롱, 현두 역을 맡은 박원상, 다혜 역을 맡은 김다혜입니다. 네, 불량한 가족이 오는 7월 9일 개봉합니다. 불량한 가족은 음악만이 유일한 친구인 유리가 다혜의 특별한 패밀리를 만나 진정한 성장을 하게 되는 휴먼 코미디 드라마입니다. 네, 올여름 많은 분들이 불량한 가족과 함께 유쾌한 일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가족 많은 예매 부탁드리고요. 7월 9일 각자 부터 만나요. 아빠! 아빠라니? 아빠라고 하던데 좀... 아빠? 넌 뭐하는 XX야 너한테. 난 유리 아빠 XX라고 해도 좋아. 뭐하는 분이래? 내가 유리 아빠다. 사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했을 때 네가 나타났어. 가족이 별 거야? 함께 있어서 즐겁고 편함의 가족이지. ل 너의친 한글자막 by 한효정